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학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 아베에서부터 모든 행적이 당시 그분들의 생애만 우리들의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교육된 것이 아니라 성경아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야 될 할 일을 끝날에 우리들이 본목을 삼아가지고 믿고 행하고 맞서가 배울 때 꼭 좀 신중하여 예수를 이룩하는 홀로스의 입장 24절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안주의 싸움이 우리 평강제육의 성도들 한삼도 나와자 없도록 하나님의 기록된 장자의 총에 믿음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아름다운 생활의 결과를 뵙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십대의 풍 무난히 완수할 수 있도록 전선도가 정리태료 전도의 전도 욕심을 다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주의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원석들 한삼도 따가져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강근하여 아쉽게라 아침에 눈에 수는 아침 사명의 아침 빛나 아침이 배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